마포구는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찻동이 전달식을 개최했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따뜻한 동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난 4월부터 평소 거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찻동이를 이용해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실시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시행 중 좀 더 현장 밀착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올해 3월 24일 찻동자동차인 찻동이를 배정받았고, 찻동자동차를 단순 현장 방문용으로만 사용하기보단 평소 거동이 어려워 병원이나 시장 보기가 어려웠던 관내 치약계층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따뜻한 동행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뜻한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복지 플래너가 가정 방문 시 또는 본인이 전화로 이용하고 싶다고 미리 예약을 하면 1차 확인을 한 뒤 중복되는 일정이 없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포구는 따뜻한 동행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갈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